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주말에 강남의 한 백화점을 찾아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이 신발을 구매하는 것도 깜짝 뉴스가 됐는데 청와대에서 또는 공보 라인에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서 신발을 고르는 장면들이 같이 쇼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서 이게 뉴스가 됐고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구매하면서 신발 가게 메이커가 알려지면서 이 신발 제조업체가 아주 기사회생했다고 합니다. 이 신발을 만드는 바이네르 김원길 대표가 있는 이 회사는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연 매출이 한때 500억 원까지 갔다가 170억 원 정도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 것은 다 파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보험도 해제하고 회원권을 팔고 그래서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고 정리하는 단계였다. 직원도 절반점 내보냈고 나머지 직원도 내보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렇게 뭔가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가게를 다녀간 뒤에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서 최근 사흘간 매출이 두 배로 끙충 뛰어올랐다는 겁니다. 사흘간 매출이 두 배로 끙충 뛰어오르면서 대통령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에게 받은 말하자면 뜻하지 않게 얻어하지 않았지만 이게 기업으로서도 큰 힘이 되고 많은 기업인들도 이렇게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네르의 김원길 대표가 비즈니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한 건데 이게 좀 들어보면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중절 출신이고 구덕판 견습공에서 시작해서 연 매출 500억 원대의 재화업체를 일궈냈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2년이 넘어가자 내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500억 원대의 매출은 2년간 170억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고 매출이 제로인 매장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매출이 제로인 매장도 있더라. 그래서 2018년도 본인이 책도 냈는데 그 제목이 힘들어도 괜찮아가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 자체가 아주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었던 거 해제하고 골프 회원권 등 여러 회원권을 정리하는 등에 팔 수 있는 것은 다 팔았다고 합니다. 직원도 상당수 내보내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찰나에 김원길 대표에게 축가 문자 또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는데 바이네로 홈페이지가 접속이 폭주하면서 한때 다운이 됐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회사가 취임 후 첫 주말인 지난 14일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입했던 19만원짜리 검은색 신발 한 켤레가 바로 바이네로 제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구하겠다고 홈페이지로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바이네로는 국내 편안한 기능성 구두 컴포트 슈즈라고 합니다. 컴포트 슈즈 1위 업체력 OP는 중소기업입니다. 1994년도에 안토니라는 이름으로 설립했다가 2015년도에 지금의 바이네로로 상호를 바꿨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이탈리아 구두 브랜드인 바이네로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는데 백화점과 할인점 전국 70여개 매장에서 컴포트 슈즈뿐만 아니라 구두, 운동화, 골프 등 200여종의 신발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고향의 일상구동에 있는 바이네로 본사에서 지금 김은길 대표를 만났는데 힘들어도 괜찮아라는 책을 잘못 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발 구입으로 피로가 한방에 날아갔다 이렇게 하면서 환하게 웃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특수는 이 숫자라도 바로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탄핵한 이후인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예년 대비 매출액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바이네로는 여성화 매출 비중이 전체의 80%였는데 대통령이 탄핵한 후에 남성화가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원길 이래서 한자로 어떤 원자에 길할 길자 최고의 행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지금 상황이 딱 최고의 행운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행운 같다. 김대표는 대통령이 신발 하나 사주니 세상이 떠들썩해졌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엔 내 등을 떠들어준 것이지만 상징적으로 많은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기업할 맛이 나도록 해주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는 세금도 많아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날 대통령 집무실 앞인 용산 옛 국방부 연병장에서 500여 명의 중소기업인이 모이는 중소기업인 대회가 있는데 거기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와 그리고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행운을 봉사로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말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 그는 연간 10억 원 정도로 사회 공헌에 있으면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아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5월 달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콘서트를 열고 사회도 보고 노래도 직접 부른다고 합니다. 회사 인근 군부대에서 선발한 우수 장병에게 해와의 연소도 보내주고 그리고 국군전쟁 참전용사 후손에게는 매달 8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어왔다고 합니다. 그는 바이네르 대표 외에는 중소기업 나눔재단 부이사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월드 투게더 이사라는 직함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택한 구두라는 좋은 기원을 받아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해외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네르만의 경쟁력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뜸 양말을 벗고 신발을 들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발이 편해야 행동 반경이 넓어지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만들어서 거기에서는 세계 1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걷는데도 굳은 살 하나 없이 아기 발 같아. 편한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내 발로 항상 테스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로 항상 테스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연하게 김원길 대표의 기사가 또 다른 곳에도 실렸습니다. 중앙일보에도 기사가 실렸는데 중앙일보에는 가수 강남의 이모부인 것으로 밝혀져서 화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강남의 이모. 바이네르 홈페이지가 유명세를 타오면서 강남, 가수 강남이라는 사람의 이모부이자 KPGA 코리안 투어에서 통산 3승을 한 실력파인 프로골프 김우현의 부친이라고 합니다. 김원길 씨가. 그래서 이것 기사도 중앙일보에 소개되고 있어서 오늘 보니까 김원길 씨가 조선일보에도 중앙일보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되고 있는 거고 다 이렇게 서로가 언론사가 어두워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하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았고 소통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자기 매장을 찾아가지고 신발을 샀는데 이게 뭔가 요즘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가 착용하거나 입거나 또는 갖고 있는 제품이 그게 뭔가 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찾아보니까 역시나 싼 가격 비싼 가격이 아니고 그리고 품질도 좋고 그러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폭발적인 인기가 나면서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강남이 등장해서 우리 이모부다 이렇게 말하고 김원길 대표 아들은 프로골프 김우현이다. 김우현. 그래서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원길 대표의 매장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는데 대통령이 신발 하나 사주음으로 해서 최근 사흘당 매출이 두 배로 꽁충 뛰고 그리고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다. 대통령 특수. 이게 달라진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깜짝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